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2차 유해발굴이 진행됩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은 오는 23일부터 대전시 동구 남월동 일대에서 제2차 유해발굴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곳은 한국전쟁 전후 대전형무소 재수자와 보도연맹원이 학살당한 뒤 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에서도 한국전쟁기 대전산내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조사단과 함께 유해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